사쿠라즈마가 또 폭발하였습니다. 일본기상청은 분화경계레벨을 3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0일 아소산 폭발 당시에도 일본기상청은 아소산에 대한 분화경계레벨 3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입산규제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분화경계레벨은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1은 평상시의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화군의 진입 규제 등입니다. 레벨 2는 화구 주변 규제입니다. 화산의 화구 주변에 대한 규제입니다. 레벨 3은 입산규제입니다. 사쿠라즈마와 아소산이 바로 이 레벨 3 입산규제입니다. 레벨 3은 거주지역 가까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화가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말입니다. 레벨 3은 등산자와 입산자에 대한 대응으로는 등산균제와 입산규제 그리고 위험한 지역 진입규제입니다. 레벨 4는 피난준비입니다. 이는 거주지역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레벨 5는 거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분화가 발생 또는 절박해지고 있는 상태로서 위험지역에서 피난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레벨 3이 발표된 사쿠라즈마는 현재 난카쿠산 화구 및 쇼화화구에서 대체로 2km의 범위에서는 분화에 수반하는 탄도를 그려 비산하는 큰 분석 및 화쇠류에 경계하여야 하며 폭발에 따른 큰 공진에 의해 창유리가 깨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또는 폭우시에는 토성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고시마 현과 가고시마 시에서는 입산 규제 중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하십니다. 사쿠라즈마의 화산성 지진은 1월 21일 1회, 22일 1회, 23일 1회, 24일 1회의 화산성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